전통사랑 이웃사촌 우리 것 우리 전통사랑하는 이웃사촌 만난 이야기 전해 주실 건데요 역시나 김병준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멋진 분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원래 병원장 출신으로요 전통무용도 하시고 경기민요도 배우고 그런 전중앙대학교 의료원장이고 초대 의무부총장까지 지내셨답니다 김세철 원장님의 국악사랑 얘기 잠깐 담아왔습니다 네 현재 명지의료재단 의료원장님으로 계신데요 특히나 올해 대한의학회 명예전당에 헌정되신 김세철 원장님 우리 전통춤과 민요를 좋아하게 된 그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교수직이 있으면서 환자 보고 연구하느라고 정신건강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는데 중학교부터 배웠던 바이올린을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거는 대중적이지 못하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반주가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할 수 있는 음악이 뭐가 있을까 그러더니 국악이 떠오르더라고요 국악은 우리를 소리를 듣는다든지 또는 우리 춤을 봐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아주 선을 하듯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같은 그런 기분을 느껴서 이거를 시작해보려고 생각했죠 또 하나는 제가 그림에도 관심이 있어서 늘썽 보는데 동양화는 이 종이의 여백을 어떻게 살릴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데 서양화는 보면 이 공간을 어떻게 꽉 채울까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양화를 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예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는 주위 사람들 보면 더 오래 사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그 마음의 건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더더구나 어릴 때부터 정을 대보름이나 한가위나 집안 잔치가 있을 때는 명절 때는 국악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집집마다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상주들이 곡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곡소리도 가보면 말이지 이 소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속에 피속에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너무 친근감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배우기가 쉽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에서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죠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그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을 우리 김세철 의료원장님 전통 춤과 경기민요 배우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네 그 여가 사이사이 잠깐 시간 날 때에는 꼭 춤하고 경기민요를 지금도 하고 계시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에 개인 발표를 하시기로 했대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1년 뒤로 연기를 하시기도 했다고 이 개인 발표 무대까지 준비하실 정도면 보통 실력이 아니실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춤과 우리 소리로 유안삼아 지내고 있다 하는 말씀 우리 김세철 원장님의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공연에 나가는 기회로 생기게 되었고 그런데 이 공연에 처음 나가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소리는 하는데 몸과 팔이 딱 부더져가지고 어떻게 쓸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아니 이래서 안 되겠다 관림을 위해서 우리 춤의 기본 동작은 배워야 되겠다 하고 한 1년을 배웠죠 우리 춤은 몸의 유연성이 아주 좋고 균형 감각도 좋고 이 나이가 들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런 인지 기능 개선에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춤을 배우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우리 신체강에 너무 좋다 해가지고 또 춤을 배우게 계속하게 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에도 나가보고 이렇게 계속 배움에 따라서 춤선생이나 소리 선생님이 그러지 말고 이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개인 발표를 가져볼 게 어떻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또 이렇게 친지들 앞에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개인 발표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작년 이맘때 생각을 했죠 해가지고 금년 11월 6일 날 사실 공연하기로 날짜까지 정해놨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드더구나 제가 현직에 의료인으로 병원에 장으로서 있으면서 늘상 코로나 예방에 조심하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면서 개인 발표를 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미루게 되었고 1년 연기했지만은 계속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매년에 11월에 한번 개인 발표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중앙대학교 의료원장을 지내셨고 현재는 명지의료재단 의료원장이신 김세철 원장님 개인 발표 무대도 준비했을 정도로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세철 원장님은 또 아리랑에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아리랑 춤 연구와 안무 쪽에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리랑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도 건강에도 좋고 중국의 태극권처럼 아리랑 춤을 우리가 생활춤으로 보급해보자 그런 뜻도 굉장히 소중하시더라고요 정말 멋집니다 우리 원장님 민요 한 대목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노래가락 잠시 담아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세철 원장님의 소리로 경기민요 가운데 노래가락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지고 황혼이 되면 내 안이 가도 채우련만 내 몸에 펴었어도 니게 잡히어 보도는 고 아서라 생각을 말아 생각을 말아 부르던 노래나 불러볼까 난 다 자는 고요한 밤에 나만 홀로 일어난다 나만 홀로 일어난다 자리를 뒤돌아보니 미워진만 바도 많아 아서라 다 끌쳐버리고 한 잔 술에나 불어볼까 네 아주 목소리도 점잖고 아주 선비가 소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년에 꼭 개인 발표회 이렇게 열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잖고 아주 진중한 그런 목소리인데요 저도 그 무대에 꼭 가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이웃사촌 명지의료재단 의료원장이신 김세철 원장님 소개해 주신 우리 김병준 작가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 남상일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박일이 명창이 함께한 코로나 씻김을 위한 구음살풀이 이음회의 반주입니다 음 음 음 음 가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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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불어넣고 가울부서 자생이 못한 원이고 하늘 불어넣고 가울부서 나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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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소서 살리소서 산사람 새끼를 찾으오 희생의 후생 및 누와여 각옵소서 산사람 새끼를 찾으오 여주소서 험한 세상 건너 건너와 팔짱 열고가 없어서 산사람 새끼를 찾으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만나룩지라고 부르셨네 부르셨네 5만 원 부르셨네 회원이야 회원이야 5만 원 원 부르셨네 5만 원 부르셨네 0 2 5 到 가우소서 가우소서 하늘꽃나라 가우소서 자생에 원하는 용인처럼 홍게 부르고 가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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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람 새끼 향을 허고 가우소서 죽은 따라 가우소서 죽은 따라 가우소서 가우소서 고생을 살려가오소서 나나나 디나나 가누나나 구생 살려가오소서 우리 것 우리 전통문화 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 조공래 명창회 여러분의 소리가 함께한 진도 강강술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강강술래 강강술래 따라 따라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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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창서 걸고 흐러주마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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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보세요 뛰어나보세요 강강술래 억진 억진 뛰어나보세요 강강술래 높은 마당이 짚어놔지고 강강술래 짚은 마당이 높아지게 강강술래 본대사람 듣기 좋고 강강술래 저태사람 보기나 좋게 강강술래 날이 좋다고 달맞이 놀면 강강술래 날이 좋다고 달맞이 놀까 강강술래 6월로도 7월 100중 강강술래 하루는 추석에 다 넘어간다 강강술래 남생아 놀아라 철레 철레가 잘 논다 화색이 저색이 고구남생 놀아라 흑사 적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규뜨자 아랑규뜨자 철나무초야 내 젤깔한 나무접시 구경 개 개골 개골 천 황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뚝뚝 꺼뽀미나 이 왕주걸 더둬마 개골 개골 천 황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뚝뚝 꺼뽀미나 이 왕주걸 더둬마 황황황황 transcription 헹혂합 3대 독자 왜 아들 흥이 날까 수심이 해 개골이 난 못 Alambna 유아들 계들이 activated 하른나 u 잡았네 으 형 어 남 obey 歹 집동산 구멍 나무에 가마 후집을 지었네 석 자 치 거둥을 가다 세 재만 기 손에 황 源 lately 날 내 차례는 내가 잡은 내 어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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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라디야 뒷동산 코목나무에 가마우지 벌지었네 석자 치거 둥물과자 세환치 손에 다 들고 두말에 깜짝이 잘 논다 어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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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라디야 지장쌀 성결평 막내딸 오기만 기다려 포리게떡 제게떡에 놓고 맨을 여기만 기다려 사오기만 기다려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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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헝 거라디야 행두나무 밑에 평아리 한 쌈을 두었네 아이고야 유치총각 밥반찬이 되었네 독수리밥이 되었네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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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헝 거라디야 강강술래 강강술래 청청해 영자 위도군단 청허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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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청하영자 청청하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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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청하풀자